으 으 으 흐 어 으 consumer 으 아 으 아 펜트스 예 뭐야 5 짱 징그러 야 너 토해? 내가 등 두들겨줄까? 어? 토하는 거 맞지? 내가 등 두들겨줄게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내가 말했잖아 선배들이 OT때 많이 먹인다고 이럴려봐봐 괜찮아 이제 좀 만지지 말라고? 왜 왜 왜 왜 왜 왜 와 와 와 아 아 아 I am 월 The 챔피언 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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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는건가 봐 지금 이 친구 토하는 친구를 밀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OT때 갔는데 토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 잠깐만 나 빨려들어간다 빨려들어간다 자 이렇게 토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들어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 이런 씻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너 기다려 너 바람 쐬줄거니까 기다려 헤헤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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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한 번 더? 한 번 더 알았어 야 야 내가 좀 이미 늘긴 하지만 친구를 밀수라면 해줄 수 있어 야 야 야 아 아 어때? 지금 어때? 느낌이 안 와? 뭐야? 이 새끼야 좀 걸렸잖아 내가 도와줘야되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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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려들어간다 어 어 몸 빨려들어간다 어어어어어어어우 나 이거 캐릭터 해보고 싶다 이건 뭘까? 오, 멋있는데? 인터, 인터스텔라 잠깐만, 잠깐만 그루, 그루와 깽비스티란 게임입니다 재밌죠? 근데 로컬로 밖에 플레이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해요